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앞두고 광주전남 김대중재단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가 남북이 서로 적대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4년이 됐지만 갈등과 대결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적대 정책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6.15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받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비준 동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